오늘 임장지역 기름력입니다. 기름력 기름력 오늘 임장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거고 그 다음에 먼저 병아리 청년님이 어제 사진 찍은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변지역들 해서 이렇게 임장 도착하면서 주변이 롯데캐슬 들어오고 나서 롯데캐슬 주변으로 상가들의 일부 상가에 입점을 한 상태고 아직 공실인 곳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름뉴타운은 상당히 이제 면적이 큰 편이구요 완료된 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추가적으로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죠 미어리 텍사스촌 이라고 하는 곳 그쪽도 이제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개발도 하고 있어서 그쪽 라인으로 이제 이동도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가는길에 이제 병청님이 이렇게 이제 잘 찍어주셨는데 음 임장 못가신 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천탕 그리고 명랑소리사 오래된 집들 이렇게 사무장 여관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 호텔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요 구역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좀 하나 더 찍은 거는 다들 무섭다고 난리 쳤던 어 어 그곳을 한번 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요 골목이 귀신이 안나오겠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아주 그냥 무서운 골목이죠 여기 이제 재개발되면은 이제 난리도 아닌 지역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오래된 나무들 큰 나무들도 있고 어 그리고 집들도 한옥집들이 어 엄청 오래된 집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한옥집 재개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점집도 많았다 그리고 이제 어 용역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밤새 용역들이 자리도 지키고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어두침침하니까 엄청 무섭기도 하고 어키토키님이 계속 무섭다고 난리가 아니었죠 완전 무섭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지금 이주 안내 공지도 돼 있고 아직까지 이주 안 하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린기린님이 방금 전에 올리신 버전 이렇게 한옥집 이렇게 보이시죠 완전 화질이 진짜 좋네 이렇게 지금 썩은 재개발을 안 하는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또 공가로 되어 있어서 엄청 무섭죠 예 아 제 뒷모습을 찍었는데 아 이 동네 장난 아니죠 이주계시 신혈곡 제1구역 오늘 신혈곡 1구역을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집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집들이 공가로 되어 있고 정말 무섭죠 오늘 그 연예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연예님이 다시 어 나 여기 왔는데 라고 하는 곳이 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기름역 주변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어 둘러봤고 그러면 기름역이 속해 있는 성북구 어 인구가 얼마 인지를 제가 어 물어봤었는데 어 찍어서 태희님이 맞추셨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양 성북구 42만 어저께 42만 그리고 여기 제가 늘 얘기했던 송강강 로 간 은강 양성 서구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워놓으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죠 40만을 위태위태하는 지점이 서초구와 구로구 여기가 이제 서로 박빙지역입니다 박빙지역 40.8만 39.2만 여기가 서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가장 또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서울이 어 970만 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938만까지 미친듯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950만 9100 약간 이제 2020년에는 970만 남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에 970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970만에서 우수수 여기서 이제 한번 쫙 또 한번 이렇게 이제 폭포수처럼 밀리는 상황 근데 이게 서울 집값이랑 어 따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서울 집값하고도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비싼 서울 집값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게 절대 까먹으면 안되죠 태희님 그래서 이제 다음 7월달 임장 때에 그 지역마다에 구의 인구가 몇만인지를 태희님한테 계속 물어볼거고 전체 인구의 구가 몇만인지 계속 계속 작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값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훅 꺼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훅 꺼지고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21년 이 구간 넘어가는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완전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을 버틸 수가 없죠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그래서 인구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경기도로 그래서 이런 추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출생률 어떻게 되냐 서울이 지금 최저치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서울은 앞으로 계속 딩크족은 계속 늘어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딩크족이 계속 쭉쭉쭉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을 잘 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임장지역인 성북구 기름동 어 이 지역 이렇게 봤더니 성북구가 42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어 인구가 적지 않은 지역 이제 재개발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서울 전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도 인구가 어 밀리는 상황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울기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기울기가 어떠냐 기울기가 어떠냐 이렇게 봤더니 상대적으로 어 서울 전체보다는 완만한 상황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주기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성북구가 서울시 전체보다는 어 완만하다 어디랑 비교했을 때 완만하냐 서울시 예 서울시 인구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황이죠 서울시 인구 하락보다는 그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뉴타운이 그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성북구의 뉴타운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성북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동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성북구의 재개발이 어디가 일어나지 라고 해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별로 없는데 아니죠 엄청 많은 데가 있습니다 성북구는 아가타 양천구 아가타 그 모양은 아닌데 얘도 강아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모양 강아지 모양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이 강아지 모양으로 인해서 성북구와 동쪽과 서쪽은 완전 다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인구 구성도 그렇고 제가 성북구라고 해놓고 성동구를 쳤네요 성북구 여러분 강아지 모양이죠 강아지 모양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개발 재개발이 엄청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많냐 지금 미아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완료가 됐어요 그죠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요 요 라인으로도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되는게 있고 여기 여기가 어디냐 어 말 많고 탈 만한 장인 뉴타운 장인 뉴타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직도 인구가 그렇게 빠지거나 하기에는 어 그러한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성북구 투자가 나쁘지는 않다 제가 여기 장인 뉴타운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인 뉴타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성북구 투자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성북구 기름력이나 이런 데들은 상당히 어 어 나쁘지가 않고 괜찮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시내 접근성도 상당히 높죠 시내 접근성이 높고 그리고 오늘 갈 기름력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세하게 이제 좀 인구를 봤으니까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